층과 들과 강, 바다 모두 있는 곳에서 저희가 키웠기 때문에 정말 믿고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. 저희 일단 가장 많이 드시는 부위 바로 어디죠? 어디? 등심! 등심! 네, 등심! 맞아요, 등심! 등심, 등심! 그리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불고기 장조림! 우둔! 아니, 이거 와야야 그런 거 아니야? 그래. 그리고 뭐 국도 많이 해서 드시죠, 여러분? 네, 국거리 가장 많이 있으신 거 어디세요? 양지, 양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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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양지! 예, 양지! 우리 무령 하루가 우리 송이 형님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선물 세트 준비해서 아, 이게 선물까지? 아, 네. 괜찮아요. 창현아! 어서 나와라! 야, 괜찮네? 야, 그러니까 이제 아니, 가만있어봐. 이게 부위별로 다 있대. 여기저기 뜯어먹지 말고 잘 갖다 놓아. 아니, 그래. 어떻게, 이 저 보령 한우가 얼마나 이쁜가 한 번 봅시다. 벗어봐. 수월하게.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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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자, 여기서 또 초대가수 모시겠습니다. 금잔디가 나완아.